앞에서 다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카레에 초청된 건 정말 영광스럽고 이게 지금과 함께 현실로 벌어졌는데 저는 부산행 때 찾아가지 못했었는데 스케줄 때문에 이번에는 갈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 영화를 좋게 봐주는 것 같아서 기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일 날 개봉 후에 우리 여기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기대되는 무슨 진짜 많은 분들이 영화를 꼭 즐기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